잠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 뭐 하다가 말았지? 이거 버려 쓸모도 없는거 아 이거 하다가 말았지? 아 후레쉬 창 있나? 후레쉬도 후레쉬 후레쉬도 어디 있을거 같은데? 저 피자가 있네 후레쉬 없나? 후레쉬 아 광선건 만들고싶다 쓰잘데기 없는 양동이 같고 들을 박아가지고 이상한거나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있어 미치겠네 후레쉬도 이것도 다 버려버렸어 이것도 해머에다가 하고 이건 어떻게 저거 보스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를 죽일 수가 없네? 오토바이 타고 다녀가지고 먹을 거 겁나게 많이 가지고 저 때리려고 해도 어떻게 때릴 방법이 없는 건가? 자 있자 일단 먹을 거 좀 챙기고 이 근처에 먹을 거 뭐 조금씩 다 떨어져 있으니까 먹을 거 다 챙겨 먹을 걸로 에너지를 다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덤벼보죠 다시 다시 우지 오지마 아유씨 어어어어 아유 나쁜 놈 자세 누구있나? 어어? 아유 왜이렇게 잘잡혀? 벌써 두칸이나 달았어 자 먹어 이거 이거 다 죽구요 자 아이 오지마 와 좀비들 진짜 이거는 아니 그 얼마나 좀비들 많으면 읏자 읏자 플래시 뭐꼬 플래시랑 보석 커피 버리구요 고고고고 고고고고 아 근데 정말 그 사진들이 선정적이다 음 silly 흠흠흠 저거 빨리 만들고 광산건 만들고 아아이 비교! 빨리 광산건 만들 discussing 아 저기 있다 차 자 뭐 발차기같은거 있나 어? 어이거 뭐 이렇게 점프해서 때리는 것도 되네 오호호호우 programme x exact Till Nick 자 어 이거랑 프레스라이트랑 자 광성금 이거 버리고요 광성금 하나만 가지고 다니세요 아유 어딜 묻어 이 아줌마가 흠뻑 아니 흠흥 아 물꽃이 타로이지 아이구 아퍼 저기 피자 으으으으읏 어 여기 아닌가 먹, 먹을때먹을때 어우 여기 아닌가 멍먹은 라면 먹을거 가게가 있을텐데 아 저기다 아 여기 그 시위하던 애들도 다 좀비된거야 지금 아까 그 시위하던 애들도 다 좀비가 된거야 야 열어 야아 오케이 여어씨 일단 먹을거 이거 후레쉬라이트 또있네 그거보다 먹을거 먹을거 피자랑 라지소다랑 이거 먹어버리구요 아까 후라이팬 달궈면 뭐 된다고 그랬는데 뭔데 뜨거운 후라이팬이야? 됐어 피자 3개랑 이 놈 소다 라지소다 하나만 아이 아이 또 에너지 달았어 이씨 야 야 형이 바쁘거든 지금 아 나 진짜 어우 이번엔 파란색광선 지금 칸이 없어요 칸이 없어 칸이 자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가지고가서 그 녀석을 죽여야돼 오토바이 녀석은 꼬꼬 다온거 같은데 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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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적당히 자 적당히 근처까지 가면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오케이 이 랩업하면 이팽이 지금 이벤트 칸 하나 넣은거에요 원래 4칸이었어요 지금 5칸이죠 이거 봤지 아까 자 쟤 따라가죠 쟤 따라가 따라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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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왜냐하면 야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야 어디갔어 어어 어디갔지 어 어디갔지 아, 종료들 때문에 앞에 안보여. 이 근처에 있어야되는데? 저기인가? 이쪽이었나? 어디갔지? 야, 이거 지도보면 나오려나? 안나오잖아? 여깄다. 오오! 야야야야! 야, 일단 내려봐. 저 어디갔어? 이리와봐. 저기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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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유, 저걸! 아, 저걸 어떻게 죽여? 총으로 죽여야되나? 먹고 에너지 중. 점프! 발차기! 비교해 임마! 피하는 키도 없는데? 아우! 점프해서! 점프해서 발로! 아유!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먹고! 한칸 밖에 안차냐? 아유, 뭐야. 피자가 왜이래? 피자 별로 안좋은데? 오, 야, 야. 이거 뭐야. 어떤건 많이차고, 어떤건 조금차고. 오케오케오케오케! 종들한테 죽는다! 오케! 아, 나이스. 쟤 가만히 있을때가 있네. 가만히 있을때가 있어. 가만히 있을때가. 야, 일단 저장좀 하자. 저장하는데가 있네요. 아유! 아유! 에너지를 더 많이갖고 왔어야되나? 아유! 저걸 어떻게! 야! 아유! 에너지다! 에너지다! 아, 에너지 아닌데? 오케오케오케! 야! 오우! 안 돼! 안 돼! 안 돼! 후... 흐헤.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냠냠냠냠. 오우! 오케오케! 아, 에너지 없어야지. 아유! 저거, 저거, 저거. 아유! 진짜! 너이씨! 내가! 야! 먹을거 나와. 먹을거, 먹을거, 먹을거. 먹을거. 아유, 먹을거 안 나오네. 아이씨. 아유, 저걸. 아유, 저거. 아유, 저거. 아유, 씨. 아유, 들어가긴 하는데. 멈춰있을 때문데. 멈춰있을 때문데. 멈춰있어. 가만히. 이쪽으로 와. 가진 후. 휴고. 오케이. 오오오오오. 이, 여기에 부딪치게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애. 부딪치게 해서, 저쪽으로 간 다음에. 제 직선으로 밖에 안 오거든요. 다 있는 위치로. 이쪽으로. 아, 부딪쳐야 되는데. 돌에 부딪히면 제가 잠깐 가만히 있어 그때 하는거야 자 이쪽에 있으면은 제가 직선으로 이쪽으로 올거거든 그쵸 그쵸 지금 멈췄어요 이때 이때 오케이 맞았어 애논이 달죠 아 컨트롤 컨트롤이 아주 그냥 오케이 아 부딪혔는데 갈키 갈키는 뭐 이렇게 어떻게 때리냐 여기 무기 있나 혹시 각목이랑 이거 뭐 배터리 배터리와 강목이랑 배터리와 강목은 말이 안되지 또 와봐 와봐 부딪혀 저거 나 야 저거 죽이기 정말 힘드네 오케이 여기 있다가 오면은 아 오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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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를 맞춰서 여기서 때리면 되겠다 박자를 맞춰서 자 자 와 오케이 박자 오우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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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박자 아유 맞출 수 있었는데 아유 왜이렇게 안맞아 다시와봐 오케이 아이 조금만 늦게 할거야 지금 시간이 시계가 시간에 겁나많이 걸리네 아유 앞에 맞았어 죽였나 아 전역된다 전역 빨라 빨라와 시간이 없다 근사한적인 뭐 저거 또 와봐 맞춰서 자 아유씨 일로와 음 일로와 아 저거 뭐해 저거 야 거의 다 죽였는데 지금 빨리와 맞춰서 으쌰 맞춰서 데드라이징이라는 좀비게임이야 도대체 빨리와라 지금 뭐하냐 저기서부터 혼자 푹 야 이 멍청한 자식 아유오오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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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게 아...저거 내가 오토바이만 탔어도 그냥 아유 아유씨 타이밍 맞추기 너무 힘들어 이 자식아 좋아 맞았어 이번엔 와 빨리 인마 마지막 한방 한방 아유 자 너 운좋운좋알아 자식아 너 운좋운좋알아 내가 일부러 운좋맞춘거야 빨리 와 인마 근시한적인 저거 없어지겠는데 저거 더 없애버려 근시한적인 포기 포기 오케이 오케이 자 죽였어요 이거 자기 얼굴 아니야? 이 자식이 폭발하는거 아니야? 자살할거 같은데? 폭발할거 같은데 지금 운전 하하하하하 아아이 멍청한 자식 와 완전 미쳤어 완전 이 게임에 미친 놈이야 얘는 야 야 뭐 저런 놈이 다했냐? 비교해 인마 자 일단 안전한 여 여기로 여기로 여기 뭐하는데야?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있구나 바이크를 개조할 수 있대 작업실로 바이크를 가지고와서 무기나 페인트 등으로 개조해 보십시오 Ma O O O 좀만 일단 이거는 포기하구요 어 산업재해보음 요것도 하죠 시간 contemporary 오 아이구아이고 가 여기 Że 저 야 바다 야 여기 작업장이 어디냐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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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 KT에 관해서 오우! 체인스워드? 전기톱이에요! 야 아니 이거 운전하기가 아니라 이거 가져가서 삶의 신호 아 저거 지금 급하다 저거 빨리 가야겠다 일단 업그레이드 한 번 하고요 아 뭐야 이거 야 업그레이드가 왜 안 돼 아이템 내려놓기 야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며 아 빌어먹을 안되는데요? 아 안되잖아 아 짠짠짠짠짠짠짠 여기가 어딘지만 좀 기억해놔야겠다 이거 어디냐 이거 어디냐 보통 여기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 광장에서 여기에요 여기 기억해놔야지 여기에 전기톱이 있네요 여기에 전기톱이 있네요 야 이거는 뭐 내구 내구도가 없나? 고고 빨리 가져 시간이 없어 지금 어 뭐야 이거 왜 떨어뜨렸어 이거 고고고 오지마 오지마 야 이거 전기톱 대박이다 근데 이것도 내구도가 있긴 있네요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지금 빨리 가야돼 삶의 신호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시간이 정말 없다 아이 나 지금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가야돼 지금 야 시간 이렇게 없나? 고고고 호흡 하야돼 coloc 약간 불과 저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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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어? 누구있나? 시간이 없어 지금 가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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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지금 도와줄 그게 없어 뭐야 저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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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시간 없어 진짜 죽을거 같은데? 안돼 안돼 빨리 가야되 빨리 가야되 빨리 가야되 빨리 가야되 한칸 남았어 한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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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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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갈수 있기를 갈수 있기를 갈수 있기를 가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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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어디냐 여긴데 여긴데 온다 온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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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다행이다 에이, 뭐였지?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봐, 뭔가가 일어났다 이 터널의 터널의 터널이 못 기다리지 못하지만 보니까봐, 누군가가 움직여 기업이나 뭐지 보니까봐 이 터널이 우리의 터널이 우리의 터널이 우리의 터널이 듣고 이 터널이 아무것도 없지 하지만 근데...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조심해, 오케이? 그녀의 이유... 다행이에요... 어... 이거는 살짝... 시간이 있는 거 보니까 일단 이거부터 와그러 가자. 빨리 가자. 아, 여기 아닌데? 일단... 이게 뭐라고 그랬지? 가구 내구려? 이거 버릴까? 필요 없는데? 가구의 내구력이 뭐... 4배 되봤자 뭐... 에너지 좀 가져가고요. 에너지 좀 먹고요, 그리고. 오케... 가자. 이것도 지금 빨간색인데... 고고고... 고고고... 야, 이거 시간이 정말 없구나... 흐흐흫... 시간... 시간에 쫓기면서... 해야 돼... 해야 돼... 다 못 돌아보겠다. 야, 내가 좀 여유롭게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사빙님도 아시잖아요... 예... 제가 게임을 되게... 여유롭게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에 쫓겨가면서 하네... 흐흫... 잠만... 흐흫... 일단 빨리... 만들고요... 무기가 지금... 광선검이고... 너 빨리 이거 해... 흐흐흐흐흐흠... 게임, 너 빨리 이거 해! 아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유! 북셔붓겨붓겨 근데 저... 뉴스페이퍼... 그냥... 신문... 가판 때가... 뭐 저렇게... 사진을 양을 붙이고 있냐... 비교비교비교비교 돈 내놔 돈 어허 아 돈 내놓는게 아니구나 뭘 치면은 돈 내놓는 기계가 있고 그런게 있던데 빨빨리 가자 이것도 뭐하네 아 음 말걸비 야 야 거기서 뭐해 아유 아 아 이게 나때려 야 너 왜 나때려 어 아 돈 줘요 돈 줘요 돈 줘요 이건 돈 주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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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키 뉴스페이퍼랑 하면 빨빨리 야 너 뭐에 왜 안와? 야, 팔로우 미! 팔로우 미, 팔로우 미! 빨리 갑시다! 아, 나 진짜 저 저 양반한테 뭐하는거야, 저기서 빨리 갑시다! 빨리 오셔줘!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계속 갑시다! 빨리 갑시다! 너 어디로 가야되는건지도 모르겠구만 너 어디로 가야돼? 나가는 길이 어디야, 여기 내가 지금 여기서 왔다갔다 걸으면서 놀고 있는거 같아 아, 이쪽이구나 야, 빨리 와 아유! 야, 임마! 아직 있니?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준비해서 추워 우리도 좀 가만히해 , 가까이 ṣь house 팔로우 미, 팔로우 미 팔로우 미 모르겠슨 좁아 바안 끝 심심 모양 속 할거같은데 지금? 햄명 못왔지? 아.. 그럴줄알았어 지금 여자가 되게 느려요 고 여자가 걸음이 되게 느려 그리고 무기를 줘도 싸울려고 하질 않아 도망간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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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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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비교해 인마 야 너희들.. 그.. 먹을것좀 먹어라 야 먹어 야 이거 이거 하고 야 너도 이거 먹어 가슴을 다 파놨네? 옷이 저런 옷이 있나? 진짜? 야 이것도 먹어 손전등? 손전등? 손전등 있었어요? 손전등 갖고 있으나? 플래스라이트! 오케이 자.. 야 이거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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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자 먹을거 피자 피자 파이하고 피자하고 틀리구나 아아 파이랑 피자랑 틀리군요 아이고 아아 파이는 별로 안차고 피자는 많이차네 아 생신은 난 비슷해가지고 아까 그래서 한칸 찼던거구나 가자 빨리가자 빨리가자 아유! 비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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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어디로 가야되냐 나 반대로 가고 있는거 같은데 반대잖아 야 반대여 반대 반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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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니여 아 아 아 아 아 이게 데려다 주고 갈려고 하는데 어 어 빨리 오셔 여긴 또 어디야? 가는 길이 했으면 같이 구해서 어 그냥 가는 길이 아니네요 아잇 야 비교 임마 백드랍니다 자 빨리 오쇼 너 뭐하고 있어? 아니 쟤 저기서 뭐하고 있어? 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쟤 걸렸어 야 빨리 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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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줌마 진짜 아 저 아줌마 야 아 아휴 아휴 나 답답해 미칠 것 같아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루와 저리로 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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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됐네 이제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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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답이더라 됐네 아우 답답하던데 아우 그냥 생존자 구출하다가 내가 그냥 터질거 같애 그냥 어서 들어오죠 아니 아유 비겨요 답지좀마 뭘 그렇게 내가 좋다고 여기였어 여기 오케이 고고고고 고고고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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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빨리와 빨리와 빨리 오쇼 자 에너지좀 먹고요 에이게 한칸차 안됨냠냠냠니 이거 이건 많이차죠 저건 한칸밖에 안차네 피자가 좀 좋네 28살이야 아 한 명 또 안왔어 여자들의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 아까도 그러드만 커플로고 하면 여자가 너무 느려 남자들은 빨리 오는데 여자들은 느긋느긋하게 오잖아 빨리 와 임마 느림무탱이 같으리라구 지렁이를 삶아먹었어 애들이 아 여기 이거 봐 아 여기 넥타이의 가슴 아 저게 거시기하군요 어 레벨업 했어요 뉴 스킬 모의자님 어서오세요 자 이거 가지고 가고 이것도 가지고 가고 피자 피자 없나 피자 커피 이건 버리... 이건 버리구요 보석상 가서 보석 가져온 다음에 광선고만을 만들어서 고고 자 이거 세련된 데 여행가서 예 이거 다시 좀 해... 그... 조금... 그럴거 같애요 안타깝죠 광선고만이 내구도가 되게 작은거 같애 여기서 보석 하나만 갖고와서 보석 여기 있... 여기 있죠? 아 여기가 아닌데? 보석이 가까운 데 있었는데? 여기였나? 아 여기 선글라스고 아 여기 선글라스고 아 저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긴거 같애 아 여기도 아닌데? 보석 어딨지? 보석 상점 어디갔지? 보석 상점 어디갔지? 아 저... 아 어딨지? 옷이요? 옷... 별거 없어요? 그냥 거지 패션이에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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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거지왕 김춘삼? ㅎㅎㅎ 어 여기 보석... 보석점이 어딨냐? 보석점... 가까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감염에 걸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보석왕 아 보석왕이래 거짓왕 아 여긴가 아 여기 선글라스점이었지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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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보석이 없네 주얼리죠 한바퀴 다 돌아왔는데 지금 보석점이 없어 기억을 해놔야되는데 자기 도와달라고 해서 2층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거 같은데 로기아스님 어디서 보세요 야 이거 보석점 어딨냐 도대체 어우 여기다 아 와 멀다 멀구나 야 땡마 땡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크레슨이네 인마 자 비교 그리고 프레쉬라이트를 지금 먹을거 다 먹어버리고 두개 만들자 두개 이거 버리고 아이 비교 인마 오 뭐야 이건 프레쉬라이트 보석 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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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만나 쩝 저기에 만나는 데가 있었죠 얘 바이크 선수인데 바이크 선수 흐흫 이건 뭐야 배터리 자 하나 만들구요 조개 만들구요 조개 만들구요 잇챠 뭐야 이거 덩키 램프? 이거 어떻게 쓰는거야 잇챠 돈내라 자 이것도 먹구요 이거 먹구요 한칸 짜는겁니까? 고우 세련된 여인을 찾아서 세련된 여인을 찾아서 댄서가 댄서를 구출하래요 댄서 아마 비키니 입고 있을거 같은데 흠 야 근데 좀비게임이 없지않게 배경음이 되게 그거하다 자 색깔 색깔 별로 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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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이거 얘까지만 딱 구하고 댄서까지만 댄서는 궁금하잖아 어떤 옷 입고 있을지 야 야 돈내놔 돼 아유 야 야 비교 비교 임마 야 어 핸드가린다 총이다 총 야 내가 돈좀 주워가자 돈 받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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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우 야 임마 아잇 비교 임마 야 애들 너무 많아 돈좀 가져갈라고 했더만 야 돈 내놔 돈 어 돈 내놔 돈 돈 돈 돈 돈 돈 이게 돈이 나올때가 있고 안나올때가 아냐 어떤걸 치면 돈이 나오고 어떤걸 치면 돈이 안나오는거야 이거 이런거 치면 돈이 나올때가 이런거 치면 돈이 나올때가 아 돈이 올라가는구나 아 어 실망 넘어서오세요 아아 아아 여인 빨리 구하러가자 됐다 이건 됐고 여인을 구하러가자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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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러가자 여긴데 여 여인이 여인을 구하러 가는거 여긴데 춤추는 여인 숨추는 여인이 여깄다는데? 어 먹을꺼다 먹구요 이건 뭐야? 아이 뭐야 이게 아이 무슨 시스 어이 댄서야 댄서 지가 토해놓은거 지금 아 이자 아 아 이 자식 흐흐흐흫 보드카야 아 보드카를 이렇게 막 먹어도 쓰니 오우 핸드건 보드카는 버리구요 핸드건 두개 에 이건 뭐야 아 휴대하기? 아아아아 씨이이이이이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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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쪽으로 한거 맞냐? 맞아요 비교비교비교비교비교비교 아유... 애들 자꾸... 뭐야... 납치해가... 납치해가... 계속... 그러게... 휠체어에 태우고 갈 수 있잖아... 근데... 휠체어에 태우고 가나... 이렇게 가나... 그게 그거 같아요... 똑같은 거 같아요... 휠체어에 태우고 가기보다... 차라리 이렇게 얻고 가는 게 낫지... 그래도... 아무튼 술을 취했어도 이게... 아니다... 휠체어 태우고 갈 걸 잘못했다... 아휴 나 씨... 휠체어가 태우고 갈 걸... 야 너... 미치겠네... 이거... 휠체어... 겁나 내가 흔들어 대니까... 토할텐데... 이... 스물여덟 살이야... 두 번 다시는 그렇게 안 마시겠대... 거짓말 치고 있네... 휠체어... 광성검... 하나는... 이제... 거의... 어... 야... 오렌지수가 왜 자꾸 바뀌냐... 어디 있는지... 고고고고... 이제... 생존자 구하지 말고... 저... 그거 나... 그거 가죠... 저... 조사하러 가죠... 음... 시간이... 몇 시지? 존브렉스도... 지금... 존브렉스도 지금 구해야 될텐데... 슬슬 구해야 돼요... 존브렉스도... 몇 명의 사람들이 불에 갇혀있대... 몇 명의 사람들이 불에 갇혀있대... 아... 이... 이거부터 해야겠다... 아... 나... 씨... 아... 나 미치겠네... 여러 명 구하면... 경험치를 그만큼 많이 주기 때문에... 할 거는 겁나게 많은데... 씨... 예... 아이고... 아이고... 시간은 없고... marine 특정화... 스테인оту... see... 아... 그렇게 겁나게 멀리는... 안 되구나... 종브렉스를 지금 가게가 가게가 어디있는거냐 가게 가게 페인먼트 가게가 어디있어야될텐데 아 저기다 멀다 가게도 왜냐면 지금 종브렉스를 사야되거든요 아 일단 가죠 아 종브렉스가 없는데 아 사리님 가셨네 여기 혹시 세이브할만한데 없나 아 참 그림도 참 야시시하네 야 돈내라 돈 돈내라 2만 5천은 지금 구해야되서 2만 5천은 구해야되 2만 5천은 구해야되 2만 5천 아야야야야야 아잇 비겨 돈돈돈돈돈 돈돈돈돈 돈돈돈돈 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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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돈돈돈 돈돈돈 돈내나라 돈내나라 다 뭐갔지 도대체 오케이 가자 존브렉스 하나 사야되서 방하범도 끝났네 이거 포기하자 아유 비겨 에너지 좀 먹구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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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쟤네들 못 구해 지금 너무 늦게 갔어 방아범 구하는게 저게 경험치 많이 줄거 같은데 저기 나오자마자 가면 막 달려가면 저 근처에 있어서 막 달려가면 저 근처에 있어서 처음부터 빨간색으로 시작해가지고 나 여기서 피자좀 가지고 가자 파이나 피자나 뭘것좀 가지고 가자 에너지가 별로 없네 자 프레시라이트 하나 가져가고 피자 라지소다 됐죠 됐죠 고 아 그거요? 남은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제한이 있어가지고 나처럼 느긋하게 게임 즐기는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살짝 그게 에 좀 힘드네 느긋하게 이렇게 막 돌아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그냥 존브렉스도 참 구해야되고 지금 빨리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시간이 없어 모든 퀘스트를 못해요 못하게 되있어 모든 퀘스트를 빨리빨리 뭐야 자 빨리빨리 가죠 전투고 뭐고 그런거 없어 빨리 가야돼 그냥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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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잇챠 가끔 이렇게 전투가 아니라 가끔 이렇게 이동하면서 좀비한테 걸리는거 빼고는 고 그래 생존자를 구속할거고 많은 피피를 획득할수있지 나도 알아 얘 얘 쟤 댄서다 댄서 댄서가 왜이렇게 많냐 여기 아 야 비겨봐 돈도 돈좀좀 가져가고 있는거 아이 뭐야 이거 의자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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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25,000원 달러를 또 모아야돼서 아이씨 기려 돈돈돈돈돈 아이씨 간단하게 만들수있는 아이템이 아니라 이게 광선거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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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했어요 인벤토리 뭐야 이거 마채테랑 어어 아까 그거 그거구나 꼭꼭 빨리 가자 지금 시간 몇시냐 어우 지금 이거 이 퀘스트하고 존브렉스 사러 갈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 아이씨 로 Masters 고 고 자 돈 돈 돈 돈 돈 돈 eben 아아 으 tá 이야 진짜 사진들을 보석점이 하나 있으면 보석 후레스라이터도 하나 있겠다 어어 광성금 하나 더 만들어서 좀 쓸텐데 이게 무기 소재하는게 없어 뭐하는데지 부터 부터 지메 마주모 요기 공기 숙소 멕시 용기 슈 정은 자 54시간 남은 시간이야 남은 시간 한마디로 오 총이다 와 걔네 무슨 총인데? 대성 누구야 어? 얘 뭐였더라 이름이? 뭐 이상한 놈이였는데? 어? 어 도망가는거 봐 뭐 악상에 보스들은 항상 쫄병들을 남겨놓고 도망가죠 얘도 다를건 없네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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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총맞아도 안죽는 주인공이야 오케이 아 먹어 먹어 어 아 아 어 아 어 어 아 아 어 어 어 야 어 어 때리지마 저 자식이 다 꾸민건가? 말이 되긴 해요 왜냐면 제가 저 녀석이 좀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겠죠 쟤는 좀비쇼라는 놈이니까 좀비를 한 번에 만들어놓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한 번에 감염시키는거죠 그래서 그 좀비들을 가지고 다시 쇼를 버리고 티케이크 기체를 타고 도망간다 바이크를 타고 추격하라 기차 위로 올라가서 그를 저지하라 아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점프하는게 있나? 어 어어어 오케이 짜아 아유 못가는데 이거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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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오케이 빨리 빨리 올라가라 아유 너무 힘들어보인다 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겨? 야 바로 앞에 총 들고 있는 애들 두 명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겨 얘는 주인공은 초인이야 초인 야 야 야 야 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 에너지 하나 먹구요 지금 야 아이 뭐야 이거 라이풀 아 먹을건 왜케 많냐 불안하게 지내 어이구 어? 아 뭐야 이거 아이씨 이씨 아유 뭐 이게 총싸움이 이래 아 야 에너지가 뭐 총을 바로 앞에서 정통으로 맞는데 해도 죽을 생각을 안해 나는 무적의 헐크야 야 어디갔어 너 떨어졌나? 있자 라이플 자 주소 파인트캠? 있자 이거 먹구요 이거 이것도 하나 주소 먹고 재밌는거 보여드릴까요? 아 이거 말고 이거 버려 유명해지고 싶으면 연락해 유명해지고 싶으면 연락해 이렇게 안재미있어요? 난 재미던데 안재미있음 아우 베리 베리 감사 땡큐 음 아우 이렇게 다운을 베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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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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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총을 저렇게 삐딱하게 들고 쏘면은 멋있는거 같애 애들이 저렇게 쏘면은 정확력이 미친듯이 떨어져요 안그래도 정확력 나쁜 권총인데 권총 실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사거리는 30페인 30미터도 안될걸 30미터가 뭐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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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티케 그가 이 그가 10미터 되려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리는 아우 아우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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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돼 케이티가 더 더 그가 그가 거지같은 옷 없나 아시 컨셉이 긴춘상 거지왕 긴춘상인데 이들 옷이 굉장히 멋있어 머리하고 저거 마스크만 빼고 어? 자 저장 계속하기 음 이거랑 이거랑 결합이 되나? 어! 결합된다 뭐가 나오지? 이거 버리구요 이거 하고 망치 해머 있나 해머? 해머 없네 고! 뭐 어딜 가야 되냐 근데 긴급상황 자 가자 어딘진 모르겠지만 긴급상황 가자 이거 여기로 가는거야? 자 전기톱은 아니고 어 뭔 톱 들었어요 아이고야 아따 잘 썰린다 어 이거 꽤 좋은데요 잘 썰리네요 고! 고! 내구력이 어떤진 모르겠지만 일단 잘 썰려 아 아 야 오토바이 없나? 내가 타고 온거 아 얘들 너무 많은데? 아 너무 많은데? 어디지? 어디지? 아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나 지금 시간 몇시지 참? 야 종블렉스 있어야 되는데? 야 야 야 야 지금 시 아 저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종블렉스 사러 가야돼 종블렉스 아 종블렉스 찾으러 가야돼 빨리빨리빨리빨리 아 아 멀리도 왔네 정말 어어 종블렉스를 찾아야되는데 종블렉스가 어딘지 모르겠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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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여기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돼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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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어요 지금 아 여기 길이 아 올라가는 길 있다 여기 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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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빨리 올라가자 종블렉스 사러 가자 어 종블렉스 아니 종블렉스가 여기 떨어져있어 아니 아니 종블렉스가 아니 뭐 이런 데 떨어져있어 아유 땡큐베리 감사 고마워요 아 아니 지금 몇이냐 아유 대박인데 저게 왜 떨어져있지 종블렉스가 어 아 어 못 못 못 못 찍구요 이건 뭐야 앰프 앰프 앰프하고 못하고 뭐 합치면 뭐가 되나? 아닌데 이거하고 방망이하고 아닌데 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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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앰프 이젠 조금만 살짝 부탁드릴께요 종브넥스를 지금 얻어서 다행인데 그게 다행이긴 한데 지금 어디냐 있는건지 모르겠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건지 어 여기 차 타는게 있다 고고 고고고고 아싸 야 이거 이런게 진작에 있었으면 빨리 갔을텐데 종브넥스를 이렇게 죽이면서 빨리 가자 여긴가? 여긴거 같은데요? 여기다 여기다 내려 어 이건 뭐야? 시작건? 시작건? 어 이건 뭐야? 드릴모터 체인스워드 에 드릴모터 이렇게 결합이 되나? 아 이건 안되네요 음 난 될줄 알았지 가자 게임했고 싸건이 나왔어요 싸건 자 이거 하나 먹구요 이거 버릴까? 아 참 감염자구처 긴급상황 빨리 가자 어 어 그럼 오래간만에 여신님하고 실명님 두 분 다 있네 근데 오래간만인데 되게 두 분 다 보는건 동시에 가자 가자 지금 시간이 몇시냐 지금 시간이 몇시냐 다섯시가 다 됐어요 지금 위치는 어디야 지금 달려가도 늦을거 같은데 꼬꼬꼬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가는 길에 다섯시가 아 그 나 비비큐치킨 먹어봤다 오늘 자랑해야지 이것도 비비큐치킨 먹어봤어요 그 우연치 않은 기회를 먹었는데 우리 어 굉장히 맛있더라구요 근데 그게 양이 많더라 생각외로 네 한마리 시켜서 두명이서 먹었는데 한마리 시켜서 두명이서 먹었는데 두명이서 먹어도 두명이서 먹으면 모자랄줄 알았는데 두명이서 먹었는데 배가 풀러 가격은 정말 비싸던데 내가 낸게 아니라 괜찮았어요 내가 내가 내지 않았어요 아이고 비교 내 돈 내고는 안먹었지 다행히 그 돈이면 내가 닭을 사서 삼겟닭을 먹어 해먹어 삼겟닭을 세마리를 해먹을 수가 있어요 세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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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리 세마리가 네마리까지 해먹을 수가 있어요 아유 야 비교 임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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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되는구먼 시 아유 으으으, 진짜! 날 좋아하지 말라고!!! 오오!!! 아니 왜 날 덮쳐!! 이.. 아니 이... 이 아줌마가? 아 여자 좀비만 겁나게 나를 좋아할 아이 정말, 얘 어디로 가지냐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시간 되겠네요 되겠어 되겠어 시간은 될 것 같은데 광선검은 거의 다 부서질라고 하고 오지마 오지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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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줌마가 진짜 아줌마들 왜이래 좀비가 되어서 설나무네 꼴리 모서보세요 팀 도구 이즈 데드 야 자 가자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게다가 셀프하우스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구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 그리로 가죠 어쩌면 내가 아직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애 야 이리와 빨리와 조용히하고 야 너 나 광성검 어디가지? 광성검 없네 야 이리로 오쇼 어 여기 보석 보석 있는데 광성검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는데 여기 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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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아 저기 있다 광성검 하나 만들자 어 그냥 호래스가 여기도 있네 야 두개만들자 광성검 이차 아 너 뒤에 있어가지고 왜 왔냐 쟤까지 왔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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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심해야돼 쟤까진 맞아요 으쨰 프레시라이트 하나 더 광성검 두개 만들구요 가자 고 자 에너지 먹구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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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채테다 아니 마채테야 마채테 아 여기 마채테도 있네 아 여기 저 대개 할게 많은데? 야 이것도 하나 더 아 좀 비겨봐 이 아저씨들아 아유 이 아저씨들아 이 스네이크 다운을 받아야 아 비겨봐 좋아 오오오 예아 오오오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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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지 오세요 오세요 빨리 야 이거 좋다 나 어디로 가는거냐 근데 나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어디있는거야 나 반대로 가야되는데 이쪽이지 어 이쪽으로 왔어 반대로 가야되 이리로가서 이쪽으로 가면 되죠 꼭꼭꼭 빨리 가야되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자 스벤 스벤 빨리와 스벤하니까 스벤이 스카이딤에서 걔 아니었나 그 뭐야 바드 아니었나 바드 자 오요 와요 지금 잘 따라오르고 있는거 맞아 나 엄마 이리쭤란다 스틱 왼쪽으로 가야되는데 이리쭤란다 빨간색이 됐다고 지금 종브렉스가 필요하다고 저거 얘가 죽으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절대 죽으면 안 돼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꼭 가자! 쟤 한명 저 하나 더 있었는데 아까 걔까지 살리고 오려고 했는데 시간 날릴 것 같아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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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 돈 돈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쭉 가면 돼 맞지? 그래서 왼쪽으로 아 여기 또 보석점이 야 이게 정말 좋다 마체트에 그냥 왜 빗자루에다가 다닐까 그냥 왜 그냥 난리가 나는데? 청룡원월도가 되는데 청룡원월도 빗자루원월도 아이 비겨 하지만 역시나 내구도는 발하지 못하는구나 어디 이제 다 온 것 같다 내구도는 바보네 빨리 오세요 우와 야 다 주변에 좀비 많으면 다 죽이겠는데?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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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빨리 와 아 빨리 와라 너 믿고 정리하고 있다 빨리 와 빨리 오세요 뭐 나의 꼬맹이가 내 애기가 지금 종브렉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 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좀비한테 물려가지고 그니까 자기 어머니가 좀비 엄마가 좀비가 돼서 딸을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걔네 하루에 한번 무조건 좀브렉스를 받아줘야지 좀비가 안되거든요 딸이 딸때문에 계속 좀브렉스를 하루에 한번씩 구해야돼 가빈 땡큐 맨 스밴 좋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좀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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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뒀어 또 왔뒀어 이야아하아 쟤 꼭 구해야겠다 좀브렉스 준다 이거 뭐야 확성기 에어헌 가위가위는 뭐하는거지? 쓱쓱쓱 가위도 이거 잘라봐 쓱쓱쓱 네 버려 케이티야 이 광선검 좀 볼래? 광선검 되게 멋있지 아빠가 만든걸 한다 아빠가 보석하고 후레쉬만 가지고 광선검을 만들었어요 이게 세상에서 누구도 하지 못하는 나만 할 수 있는 비법이야 후레쉬만 있으면 광선검을 만들 수 있는 아빠가 대단해 보이지 않니? 물론 뭐 보석을 훔치긴 했다만 저장한번 하죠 저장이 빠른 저장이나 그런게 없어요 이봐 시간을 시간이 5분 남았다 5분 5분 남았어 5분 5분 광선검을 가지고 노게 해주고 싶지만 이게 참 위험한 물건이야 이게 가지고 노게도 못하고 잡취가 잡취 텍스쳐도 잡취 텍스쳐도 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신경을 썼네 텍스쳐만 해도 굉장할텐데 네 존브렉스 2야 자 존브렉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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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명빨 제대로 봤는데 이러고 보니까 해 자 감염자 이건 뭐냐 상처입은 사람을 놓아라 이상적인 남자 일단 감염자부터 가보죠 꼬꼬 로열 플래시 피자 플라자 로열 플러시 플러시구나 플래시가 아니라 고 이 위치가 어디야 갈수 있는덴가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 같은데 금방 가면 되네요 금방 리버님 어서오세요 가자 아 나 패션좀 바꾸고싶은데 뭐야 또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이 좀비는 뭐야 저 저 저 저 여왕골드 좀비가 된거 같은데 그죠 변했죠 애들이 어 뭐야 어 여왕골드를 죽이면 좀비가 다 죽네요 어? 신기한데? 여기 여왕벌이를 되게 잘 내 좀만에까지도 잘 안보일 것 같아 얘네 무슨 좀비 바이러스가 뭐 여왕벌하고 좀 관련이 있나? 갑자기 왜 여왕벌이 나오지? 아잇! 비교해 이 자식아! 비교해 이 자식아! 아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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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빨리빨리 가자 감염자 구출 아 뭐야 이거 이봐 괜찮아? 파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 파티? 피가 많이 나는데 좀비에게 물렸나? 좀비에게? 안 돼! 안 돼! 싫어 임마! 좀브렉스 안줘! 근데 얘 구해주면 좀브렉스 너 얼마짜리인데 좀브렉스가 너희를 주냐? 안줘 임마 좀브렉스 종브렉스를 달래! 아이 이게 염치가 있어야지 얘가 안구해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든 말든 알아서 죽으셔 내가 내가 가서 좀 죽여줄까? 내가 가서 죽여주는게 낫겠죠? 내가 가서 죽여줘야겠다 저렇게 좀비로 변하는 일이 인간으로 있을 때 죽는게 낫겠지? 아 이거 안죽어? 야 샷건 정말 약하구나 죽어 아 쯧 좀비로 변하르니 내가 죽여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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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용 패스 일단 이거부터 이거부터 어디야? 위치 어디야 이건 아 아 고 가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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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발 남았네 오케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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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하는데지 신발 신발 인가 스니커즈 블랙 스니커즈 오렌즈 조스 야 오 야 이걸 왜 먹어 있자 가자 아 이거 유리는 안 깨지는구나 또 아 깨지네 아 나 또 빛이라서 유리는 통과한다 뭐 그 그런 설정 까지 표현해놨다면 와 저 정말 디테일한데 라고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그러진 않군요 진짜 싹싹 피하고 아 나 되게 잘 피하는 것 같은데 오오오오 잘 피하는 것 같다고 하는 순간 물리면 어떡하냐 여기 요거 요거 뭐야 헷? 헷말고 어 좀 괜찮은 옷이 없나 여성용으로 있는 것 같애 여기 어 저거는 됐어 멍녀 어서오세요 어 아 비겨비겨비겨 자 돈 돈 돈 돈 돈 이건 야 근데 그렇게 많이 모았는데 이만 얼마밖에 못 모았는데 어떻게 돈을 어? 이거랑 이거랑 조합이 되나? 뭐가 되지? 어? 꽝?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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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거? 뭐가 아니잖아 뻥 터질 줄 알았더만 아 이쪽이잖아 여긴 뭐하는데야? 여긴 뭐하는데야? 어? 여긴 뭐하는데야? 아 여기 공사하다가 말하네 무슨 단체 샤워장 같은 것 같은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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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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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어이 어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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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의 의미가 다시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둘이서, 뭐하고 계신가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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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는 저와 아무것이 아니라 저는 이 정도였어요. 일단, 그니까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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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 거야? 완전 맛있게 간 거 같은데요? 어우,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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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워 프레임 윙윙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도와줘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예요 그리스도인 것이예요 뭐야? 아니! 이 사람에게 도와줄 수 없는 방법이 아니지 왜 이러는 거야, 얘? 아, 알겠습니다 너의 연 engineer의 정신을 시작하시는ười Strateg는 없다고 보는데 나는 각자 세운 것들과 공부를 개펴드립니다 어휴, 완전 미친 것 같은데? 아, 쟤랑 싸우는 거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오 오 software 야 가볍게 보내는거 아니야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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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pole 부하 야 어디있어 일루와 man 오오 와 이런 cosas 저게 어떻게 주지 에너지 에너지 먹어 야 어디갔어? 어우 씨 깜짝이야 야이 씨 야이 씨 왜이렇게 세 에너지 없어 이제 야 에너지 없냐? 어우 씨 아유 저걸 너무 느려 이 광선검은 때리는게 마칠 때 있었으면 좋겠다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한 대 때리고 도망가고 해야겠구나 아 나 지금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이제 쟤 에너지인가? 오케이 먹어 우어어 짐 쟤 목을 끌어 그어 아이고 야 쓰레기통이 뭐 없으려나 먹을까? 야 아이고 목 맞췄어 오 에너지다 오오 안돼 에너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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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너지 이거 많이 주네? 보드칸데 아이고 씨 아이고 진짜 야잇 아휴 내 맘대로 안 돼 아휴 진짜 넌 야 다시 와봐 자 안가 오 야 아 저 도망갔다가 공격할때만 딱 돌아서오니까 어떻게 뭘 아휴 저거 씨 아휴 짱나 씨 이걸로 뭘 이렇게 밀칠 수 있나? 야 아휴 밀치기 안되는데? 와아 와아 여기 어디야? 아 여기 어디야? 아 하 아 여기구나 샷건 샷건 갖고는 안될거 같은데 어우 쟤 너무 쎈데 먹을걸 좀 많이 가지고 와야 될거같아요 먹을거 먹을거를 샷건 버리고 먹을걸 좀 많이 가져가죠 이거 아까 봤죠? 넘기고 먹을걸 좀 야 여기 앞에 찾아가자고 여기서 좀 가져가자 야 죽어 죽어 오오오오 안돼이 으잇 으쌰 먹을걸 좀 많이 가져가죠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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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케이크있다 케이크 됐죠 좋아 이중도 오면 되겠지 까죠 까죠 꺼 꺼 빨리 가져 감염자 감염자는 쟤는 죽어 죽으라고 냅둬 가기도 귀찮다 이제 하면은 아 감히 좀비렉스를 달라고 그래 꼬맹이를 위해서 하나하나 한개라도 지금 더 모아야 될 시점에 감히 좀비렉스를 달라고 하다니 왤자들이 풀풀풀 필필필필 어 돈 잘잘잘잘잘 좀 무기중에서 빨리빨리 속도가 빠르고 오래 쓸 수 있는거 없나? 다왔네요 이제 화장실에서 세이브좀 하고 하자 화장실 있을거 같은데 화장실 없나? 아 여기서 바로 되네 고 어어 아유씨 야 너도 맞아좀 맞으라고 오오 안돼 안돼 에너지 에너지 먹어 아우 너무 느려 나는 때리는게 쟤는 겁나게 빠른데 광성범이 개뿌리야 개뿌리 아이고 얘까지만 졌다 빅키키 빅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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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오라 이 자식아 으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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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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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너지를 먹으면은 음 짤렸던 짤렸던 그 무출순을 먹으면 짤렸던 그 짤린 막 칼에 맞았던 상처도 회복하고 트롤의 재생력을 가진 진공이야 에너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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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먹구요 한 칸이라도 아우 이제 쟤가 왜 맞아 엑 아우 아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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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케이크 케이크 먹어 아니 야 이거 밖에 안쳐? 케이크인데? 오케 오케이! 얘 물렸네 원래 근데 물린거 아니었나? 원래 물린건 아니었나? 아이, 아이 미안하오 어, 보석하고 잼, 블루워 예스 됐나? 네, 세이브 한번 하구요 그리고 먹을거 좀 찾아서 제가 에너지 좀 채워주자 저대로 가다가 죽겠다 네, 에너지 야, 너 이거 에너지 먹어 아따, 잘 먹는다 가자 자, 일루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에너지를 가져가야되는데 근데 제대로 가고있는거 맞아? 어, 맞네요 빨리 오쇼 앞으로 공개받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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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앰돼. 앗자 뭐야 자 지금 이쪽인가? 잘 들어가고있는거 맞지? 쟤를 맞추면 안돼 오케이 쩝 쟤 맞추면은 그거 돼 또 적대로 바뀌더라구요 너무 그니까 한두대는 괜찮은데 한두대가 모이면 적대로 바뀌어 이리로와라 거의다 왔어 거의다 왔어 어여와 그래 그래 자 이렇게 해서 한명을 더 구했어요 쟤 맞추면 돼 쟤 맞추면 돼 쟤 맞추면 돼 쟤 맞추면 돼 빨리 계속해 가자 가자 어디갔어 민씨 이름은 대기 거시기하네 음식물 좀 가져가구요 세이퍼하우스에서 자연친화 에너지를 사용하냐고 뭔소리야 뭔 혼자 이상한 소리라고 했어 내 오렌지수스랑 먹을까? 커피 지금 하나 먹구요 폭발하는 마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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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먹어? 어? 아 아직 아무 일도 없구나 저장 한번 하구요 좋아 자 잠시만요